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노년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아들딸은 장성에서 제 짝 만나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서 요즘 뭐하나 걱정할 게 없네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큰 걱정이 자식 일인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잘 커져서 그게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내 자식을 못 따라가요. 어렸을 적 엄마가 우리 남매들을 모아놓고서 엉망금을 줘도 너희와는 안 바꾼다는 말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식을 키우고 나서야 그때 엄마의 마음이 이랬구나 이해하고 엄마의 사랑이란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4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4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실은 제 아들의 친모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피를 나는 것보다 지난 2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자랑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썰맘 채널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글재주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모자를 이어진 운명적인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24살에 친척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과목한 편이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진중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고 결혼 이후엔 시집에서 저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님도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난관은 신우였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갓 스무 살이 된 신우는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신우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또 밥 먹듯 가족들의 돈에 손을 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나 남편 지갑에 손을 댔어요. 신우나 남편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타일러봐도 소용없었죠. 그러다 하루는 시장에 다녀왔는데 제 방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던 건지 장롱을 다 뒤져놓고 옷까지는 다 나와 있고요. 순간 집에 도둑이 들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황급히 찾아보는데 결혼할 때 받은 제 예물이 없어진 거예요. 예물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황당히 앉아있는데 어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허망하게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가 너 왜 그러고 있어? 시장 갔다 온다더니 시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집 배운 사이에 도둑이 된 것 같아요. 도둑이라니? 우리 집에? 네. 시장 갔다 왔더니 저희 집 방 장롱을 다 뒤져놓고 보니까 제 예물이 없어졌어요. 확실해? 제대로 찾아본 거 맞아? 네. 장롱 안쪽에 깊숙이 넣어뒀는데 그릇 싹 가지고 갔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괜찮다. 얼른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다른 건 도둑 맞은 건 없고? 근데 잠깐만 너 들어올 때 희숙이 있었니?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시장 갔다 들어오니까 아가씨 안 계시던데요. 왜요 어머니? 아무래도 희숙이 짓인 것 같다. 집에 들어와 있던 애가 너 시장 다녀온 사이 나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도둑이었으면 온 집 아를 다 뒤졌어야 하지. 어떻게 너희 방만 뒤져? 네 예물만 딱 없어진 것도 이상하잖아.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가 제 예물에 손을 댔을 리가요. 신회의가 아닐 거라고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지만 어머님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남편도 예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우를 의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설마설마 했어요. 예물까지 흠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신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온 신우 옷차림은 정말 화려했어요. 못 보던 옷과 신발을 신고 있었죠. 어머니가 남편은 신우를 붙잡고 이것저것 묶기 시작했어요. 너 이리 좀 와봐. 너 그 옷이랑 신발도 어디서 난 거야? 솔직하게 말해. 너 혹시 새언니 예물에 손 댔어? 엄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새언니 예물에 손을 대? 아가씨가 잡아떼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너 정말이야?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 이웃이랑 신발, 가방은 다 무슨 돈으로 샀어? 너 솔직히 말 안 해? 아니라니까. 오빠 뭐 집에서 뭐 없어지면 다 내가 한 줄 알아? 사람 마 의심하고 그러지 마. 그래, 알았어. 네가 한 짓 아니라면 진짜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보네. 당연히 경찰의 신고부터 해야겠다. 그 전에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새언니 보석에 손댄 사람 너 아니냐고. 남편의 추궁에 아가씨는 벌어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새언니 예물 가져갔어. 됐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 좀 가져갈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들이야? 신우가 제 예물을 훔쳤다고 인정하자 어머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네 짓인 줄 알았어. 아니, 아무리 돈이 없기로 어떻게 새언니 물건에 손을 대? 네가 제 정신이야?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네 새언니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나랑 네 오빠 지갑에 손대는 것도 모자라서 새언니 예물까지 훔쳐? 훔친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그거 팔아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만. 얼마 되지도 않는 반지랑 목걸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갚아, 갚는다고. 그 순간에 어머니께서 신우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예물이 뭔 줄 알아? 그걸 도둑질해놓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더럽고 치사해서 갚는다고? 그래, 어디 한번 갚아봐. 돈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무슨 재주로 그 돈을 갚아? 왜 때려? 내가 뭐라도 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땅을 날린 것도 아니고 그깟 예물 좀 팔았다고 이 짠 대접을 받아야 해? 그래, 엄마는 항상 아들만 자식이지. 나는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 나간다. 다시는 안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신우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거 언제 사람 되냐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며느라,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내 자식이 철원 걸 누구 탓을 하겠니? 다 내 잘못이지.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예물 잘하고 다니지도 못하는데요, 뭘. 아가씨도 금방 마음 정리하고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말없이 있던 남편도 동생 잘못을 사과했죠.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네.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예물 더 좋은 거 해줄게. 괜찮아요. 당장 예물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이 훔쳐간 것보다 아가씨가 가져다 쓴 게 낫지 뭘 그래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님을 위로했습니다. 예물 없어진 게 속상하긴 했지만 도둑이 가져간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재물관에 손을 댔던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한 번 집을 나간 신우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집에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신우가 집을 나간 그 몇 년 동안 저는 아이 엄마가 됐고 또 뱃속에 둘째를 갖게 됐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참 기뻐했어요. 그러나 너무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둘째를 가졌다는 기쁨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내 아이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허무함에 며칠을 울면서 지새웠으니까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잃고 의욕도 잃은 채로 매일을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함께 창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집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4년 넘게 소식 없던 희누이였어요. 갑작스러운 시누이 등장해 저나 어머님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새언니, 나왔어요. 몇 년 만에 왔는데 한 번 나와보지도 않아요? 어머, 아가씨 왜 이제 와요? 우리가 아가씨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집 나가 연락 한 번 없던 년이 집은 어떻게 다 찾아왔대? 얼른 들어와라. 근데 그 품 안에 아는 건 뭐야? 어머님의 물음에 아가씨를 자세히 보니 품 안에 뭔가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품에 안겨 있는 걸 확인한 순간 저희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시누품에 안겨 있는 건 짐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가난 아기였습니다. 시누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어머님은 제대로 말을 못하셨어요. 너, 희숙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애 누구 애야? 누구 아이길래 안고 들어와? 엄마도 뭘 다 알면서 물어봐요. 네지, 그럼 내가 남이 낳은 애를 안고서 들어오겠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애 아빠는? 애 아빠는 어쩌고? 너 혼자 안고 들어와? 얼른 말 안 해? 몰라요. 나도 애 낳고 나와보니 어딜 갔는지 사라져서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너 애비도 없는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어쩌려고 이래! 어쩌려고! 그 순간 어머님은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가 아무래도 딸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집 물건을 훔쳐가지란나. 이제는 애비도 없는 애를 안고 들어와. 저걸 어떻게 할 거야? 저 갓난아기를 저것이 혼자 어떻게 키울 거야? 어머님은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집에 온 딸이 미혼모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셨겠어요? 저 또한 저 갓난 애를 신우 혼자 어떻게 키울지 걱정되고 참 염려스러웠지요. 집에 돌아온 신우는 갓난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갓난아기를 키우려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애가 막 운다고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기한테 소리를 지르길래 얼른 달려갔어요. 아가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아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무슨 애가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울기만 해요? 아기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죠. 갓 태어난 애가 뭘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기 내가 볼 테니까 아가씨는 좀 쉬어요. 그렇게 신우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턴 아기는 제가 돌보게 됐어요. 신우가 낳은 애를 돌보면서 제 삶도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유산하며 잃었던 슬픔을 아기를 보면서 서서히 잊게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가씨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신우를 직접 깨우겠다고 그 방에 가셨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얘, 영주야! 영주의 미야! 이리 좀 와봐라, 빨리!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재빨리 신우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엔 있어야 할 신우는 없고 아기만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아가씨는요? 아가씨는 어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어디 갔다니? 얘 혹시 짐 싸가지고 나간 거 아니냐? 그 순간 신우의 짐 가방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움모 신우는 말도 없이 아기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어머님, 아무래도 아가씨 짐 나간 거 같아요. 방에 아가씨 짐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 기집애가 사고를 쳐도 아주 단단히 쳤어. 지 새끼 누가 키우라고 자신만 달랑 두고 집을 나가? 이것도 M이야? 지가 사람이냐? 지가 배 아파 낳은 새끼는 책임져야 사람이지? 이렇게 두고 가면 이 갓난 애를 누가 키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얘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머님은 속상함에 바닥을 치며 흐느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참 화가 많이 났어요. 본인이 키우기 힘들어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천반직축으로 살아도 그렇지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어머님이 우시니까 아기도 놀랐는지 울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기를 안 하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고 제게 눈을 맞춰오더군요.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기가 나와 눈을 맞추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이해를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네요. 신우가 아기를 버리고 갔으니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은 당장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시모가 애를 고아원에 버리자고 하는데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영주 아빠 그리고 어머님 어떻게 우리 집안의 애를 고아원에 보내요. 키워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있는데요. 여보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 애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닌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당신이 갓난에 돌보면서 정들어서 그래. 냉정하게 생각해봐. 듣고 계신 어머님도 남편 의견에 힘을 보태셨어요. 영주 애미야 이건 애비 말이 맞다.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네가 며칠 동안 희숙이 대신 애 돌보면서 흠뻑 정이 들어서 그래. 애비 말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무슨 잘못이냐. 갓난하게 키우면 앞으로 다 네 차지가 될 텐데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래. 시집 하나 잘못 온 죄로 신우가 버리고 간 애까지 키울 거야. 희숙이 때문에 너 고생하는 건 못 본다. 절대 안 돼. 어머님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에 고아원에 보내면 어머님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모르면 몰랐지. 우리 핏줄인 거 아는데 애가 눈에 밟혀서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보. 당신도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영주 동생 낳으려고 했잖아. 이에 영주 동생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키워요. 우리가 당장 애 하나 못 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시 생각해봐요. 여보.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니가 남편이 마음을 바꿨고 아이는 저희가 키우게 됐습니다. 그 애를 제 호적에 올려 정말 제 자식처럼 친아들처럼 아껴주며 키웠어요. 그 애는 신우가 버리고 간 애가 아니라 제가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잘해 보는 시험마다 1등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검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법대에 진학했어요. 법대 다니는 아들의 자기의 앞가림 잘하는 딸의 건강하신 시어머니까지 우리 부부 뭐 하나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이 평온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해서 나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20년간 소식 없다가 이제야 신우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신우는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했어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 20년 만에 집에 온 가족인데 뭐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없어? 신우의 등장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본인이 친모라며 출생의 비밀을 밝힐 것 같아서요. 반기는 사람 하나 없고 참 섭섭하네. 근데 내 애는 어디 있어? 혹시 뭐 보육원 같은 데 버린 건 아니죠? 신우의 질문에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서셨어요. 니 애가 누군데? 왜 여기서 찾아? 이 애들은 다 너희 오빠랑 새언니 자식들인데. 20년 만에 집에 와서 왜 옷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너 반기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엄마, 진짜 말 심하게 하네. 난 뭐 엄마 자식도 아니야? 그나저나 이 남자애는 누구야? 나 20년 전에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너 몇 살이니? 혹시 너 20살이야? 신우가 제 아들을 향해 20살이냐고 물었고 아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신우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거봐, 얘가 내 아들이네. 내가 20년 전에 낳아놓고 여기다 버리고 갔으니까 얘가 맞잖아. 니네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내가 네 엄마야. 널 키워준 엄마는 저 사람이고 낳아준 엄마는 나. 생전 처음 듣는 얘기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든 신우의 폭탄 발언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20년 만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재, 내 아들이에요. 이상한 말 하실 거면 얼른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언니, 화를 내고 그래요?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 그냥 못 가요. 이 애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실은 내가 간암이래요. 그래서 간인식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그 수술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수술이라니요?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간을 달라고 해요? 아가씨가 우리 영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요. 낳아놓고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간을 달래요? 언니, 애 키운 걸로 공치사 하지 마요. 솔직히 배 아파 낳은 게 더 대단하지. 그거 키운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으면 간인식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간인식 못 받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아가씨는 간인식을 해달라며 생때를 부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온가족 속을 다 헤집어놓고는 본인은 태평하게 간인식이나 해달라고 하다니 어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아들 걱정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 가보니 아들도 심란한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아직 안 자? 엄마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엄마 들어오세요. 우리 아들 아까 일로 많이 놀랐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사과할게. 엄마가 사과할 일이 아닌데요, 뭐. 나 괜찮아요. 괜찮긴. 너 많이 놀랐잖아. 엄마가 먼저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렇지만 굳이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무엇보다 나한테 네가 내 친자식 같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못 느꼈던 거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집 든든한 막내 아들이야.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알아요. 사실 아까 그 말 듣고 충격이긴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치만 엄마 말대로 뭐 달라질 건 없지. 난 앞으로도 쭉 엄마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요. 나 그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재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수술을 하겠다고? 너 설마 간식 수술 그거 하겠다는 거야? 왜? 그 수술을 네가 왜 해? 엄마, 화내지만 말고 제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날 낳아준 엄마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 엄마랑 아빠, 누나 할머니 만나지도 못했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나 낳아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술 받으려는 거예요. 혹시라도 수술 못 받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슬플 거고요. 영재야, 그거 슬플 것까지 왜 네가 걱정을 해? 누가 너보고 그런 걱정하랬어? 엄마, 엄마도 그 사람. 가나무로 수술도 못 받고 죽으면 마음 아파할 거잖아요.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하게 해줘요, 엄마. 응? 착하고 기특한 우리 아들은 벌써 본인 간을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모니까 모른 척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 후 결국 신우와 아들은 간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두 사람 모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신우는 자체를 감췄습니다. 회복되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연락을 끊었어요. 간이식까지 받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 곁을 맴돌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련을 끊고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검사가 됐고 검사 아들을 둔 덕에 동네 아줌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하루는 아들 검사된 기념으로 친한 아줌마들에게 기분 좋게 한턱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불청객이 서 있었습니다. 제 신우였어요. 언니 한참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와요? 검사 아들 뒀다고 엄청 바쁜가 봐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수술받고 말도 없이 사라지더니 이번엔 또 왜 왔어요? 뭘 그렇게 화를 내요. 그냥 집 소식 궁금해서 온 건데 영재 걔 검사됐다면서요? 온 동네에 소문이 쫙 났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검사 아드님 생각해서 나 돈 좀 해줘요. 돈이라니요? 아가씨한테 돈을 왜 해줘요? 우리 영재 간 가져간 걸로도 부족해요? 새언니 생각 좀 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박 검사 친엄마라고 알려줘봐요. 영재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엄마 있다고 알려줘봐야 창창한 박 검사 앞길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요? 언니도 나 조용히 살길 바라잖아요. 돈 해주면 내가 나타나지도 않고 영재 걔 앞길에 방해 안 되게 아주 조용히 살게요. 약속해요. 그럼 이번만이에요. 돈 해줄 테니까 다시는 영재 앞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그 약속 꼭 지켜요. 당연하죠. 평생 속고만 살았나? 이거 내 계좌번호 적힌 쪽지예요. 여기에 내일까지 삼천만 원 넣어요. 혹시라도 돈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새언니 믿고 가요. 신우는 계좌번호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 계좌번호를 받아들고 얼마나 헛웃음이 나던지요. 친모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앞길을 두고 돈 달라고 협박하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신우가 또 내 아들에게 찾아와 못 살게 굴 것 같은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신우가 해달라는 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 녀석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들은 본인만큼이나 성격도 직업도 빠지지 않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예비 며느리 부모님과 상견의 날짜를 잡아둔 때였습니다. 신우는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쫓아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할 말이 있다며 하도 만나자고 재촉하기에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신우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돈 받고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영재 부재집 딸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나한테 비밀로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 오빠가 영재하고 결혼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요? 어느 집 아가씨랑 결혼하나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사돈들 집이 아주 대단하던데요? 언니 나 섭섭해요. 내 아들 그런 집에 장가 보낼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말 좀 해주죠.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안 알려줘요? 아가씨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이래요? 아가씨 같으면 알려주겠어요? 또 찾아와서 우리 영재 괴롭힐 게 뻔한데 영재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왔으면 이제 그만 좀 해요. 아가씨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결혼하는 것까지 망치고 싶어요? 언니 듣고 보니까 말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시네. 내가 영재 앞길 망친 게 뭐가 있어요? 달란 대학 가서 검사되고 부자집 사이 되려는데 내가 뭐 방해한 거 있냐고요? 돈 달라고 찾아온 건 방해가 아니에요? 아들 앞길 가지고 협박한 건 그건 방해 아니고 뭔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간식 해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우리 영재 흔들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내가 영재 혼삭길 막는 거 싫으면 돈 좀 해다 줘요. 한 1억만 좀 해줄 수 있어요?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어디서 정착해서 살려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되니까 1억만 좀 해줘요. 아가씨 진짜 미쳤어요? 제 정신이 아니야. 아들 결혼 놓고 친엄마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난 이미 그때 돈 다 해줬어요. 아가씨한테 더 줄 돈도 없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지금 영재 혼삭길 막아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상견네 자리에서 깽판 한 번 치고 그 결혼 깨도 괜찮아요?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난 그래도 아가씨가 우리 영재 친모니까 낳아준 엄마니까 최소한 엄마 노릇은 할 줄 알았어요. 품코 키우지는 못했어도 자식 잘되게 기도해주고 빌어줘야죠. 지주군도 살아도 모자랄 판에 애인생 중요할 때마다 번번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방을 나요. 언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큰소리예요? 내가 개 앞에 나타나서 뭐 해코지라도 했어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안 만날 테니까 돈이나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내가 다시는 영기 앞에 안 나타나고 죽은 사람처럼 살겠다고요. 알았다고 하고 이런 말 해주면 될 걸 왜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요? 나 그날 아가씨 찾아왔을 때 삼천만 원 해주고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검사 엄마라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사고 칠까 봐 돈 해주긴 했지만 흥정할 게 따로 있지. 자식 밀 해놓고 돈 달라고 협박하는 사람한테 돈 준 게 너무너무 후회됐어요. 아가씨 진짜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아가씨가 영지에 배아파 낳은 친엄마라면 이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그냥 겁주는 줄 아나 본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돈도 없는 내가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내가 상견낸 날 나타나서 그 집 엄마한테 내가 바꿔면서 엄마라고 다 말할 거야. 결혼 깨지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새언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들 파혼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모양인데 그날 어떻게 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아가씨는 제게 얼음장을 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분해서 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막 났어요. 우리 둘이 언성 높여 싸우니까 카페 손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엄마라고 간을 떼주고 저런 사람한테 태어난 우리 아들 인생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상견내 당일이 됐습니다. 상견내장에 가는 내내 제 표정은 어두웠어요. 신우가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런 제 표정을 우리 아들 녀석이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 불편한 거 없어. 그냥 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봐. 엄마 또 아들과 장가 간다고 섭섭해서 잠도 못 주무셨구나. 엄마, 나 결혼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나 결혼해도 지금처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그래, 나 우리 아들 걱정 안 해. 누구 아들인데?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초조함을 애써 감추고 드디어 상견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동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 순간 상견회장 문이 열렸고 그 문으로 한복 입은 신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친엄마를 빼놓고 하는 상견회도 있어요? 다들 너무하네.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나를 불렀어야지. 신우의 등장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언니,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우리 영지의 상견례 자리잖아요. 내 아들 상견례에 엄마가 오는 게 뭐 이상해요? 신우는 말리려는 저를 막아선 채 예비 사돈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네요, 사돈. 내가 박검사 친엄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신우가 예비 사돈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그곳은 그대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내가 박검사 친모라는데 왜 인사들이 없으실까? 혹시 우리 아들한테 출생의 비밀 있는 거 모르셨어요? 내가 우리 영지에 낳은 친엄마예요. 여긴 우리 새언니고, 박검사 키워준 사람이에요. 어쨌든 친엄마는 나니까 결혼 얘기는 저랑 하시죠? 아가씨, 정말 왜 이래요?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신우랑 옥신각신하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안사돈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저기, 사돈 어르신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에 넘은 짓을 좀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미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이 신우 뺨을 날려버렸어요. 안사돈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두 너무나 놀랐습니다. 갑자기 뺨을 맞은 신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뭐야? 검사 사이 보기 싫어? 어따 대고 내 뺨을 때려? 내가 누군 줄 알고 뺨을 때려? 난동부리는 신우를 향해 안사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정체를 모를 줄 알아? 안사돈의 말을 듣자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안사돈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당황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안사돈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초면에 별례가 많습니다. 신뢰인 줄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방금 박 검사 친모 뺨 때린 건 여기 계신 안사돈 대신입니다. 제 대신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며칠 전에 호텔 커피숍에서 박 검사 친모 만나셨죠? 그 옆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를 들었어요. 박 검사 친모라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친모가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지금 상균 내장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본 거예요. 모정도 없는 뻔뻔한 여자가 제 예비 사위 시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우는 펄펄 뛰고 예비사동과 말싸움까지 버렸습니다. 양해? 야 이 아줌마야 이게 양해 구한다고 될 일이야? 검사 엄마 뺨을 때려놓고 당신이 무사할 것 같아? 너 우리 아들이 가만 안 둘 거야. 영지야 뭐해? 빨리 저 여자 감옥 보내 폭행죄로 쳐너! 어쩜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닥이야? 그날 아들 결혼 빌미로 돈 뜨러낼 때부터 알아봤지만은 아주도 형편없네. 안 되겠어 박사방. 내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좀 있네. 네, 장모님 말씀하세요. 내가 자네 정말 예뻐하는 거 알지? 자네 우리 집에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 친엄마가 따로 있다고 말했던 거 듣고도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 자네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고 또 자네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훌륭하신 분들 같아서 그거 가지고 결혼 반대 안 했다 이 말일세. 근데 이건 얘기가 다르지. 자네 친모가 저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저런 여자가 친모인 박 검사 인생도 안 됐지만 저런 여자가 있는 집안에 내 딸 줄 수 없네. 자네가 친모하고의 연을 끊던지 아니면 우리 딸이랑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 결정하게. 안사돈의 말이 끝나자 아들은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뚜벅뚜벅 걸어 신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엄마가 진짜 나 낳아준 엄마 맞죠? 그럼, 내가 친엄마지. 영재 너, 내가 이수모를 당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아니지, 저 여자한테 대갚아 줄 거지? 엄마, 잘 들으세요. 엄마가 진짜 날 낳은 친엄마면 이제 제발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뭐? 나타나지 말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열 달 동안 배아파 낳아준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안 낳았으면 지금 니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간인식 해드렸잖아요. 내가 좋아서 해줬다고 생각해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그래도 나 낳아준 사람이니까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베푼 호의는 거기까지고요. 낳아줬다고 다 엄마예요? 진짜 엄마면은 이러지 말았어야죠. 아들 상견내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나 한 번도 그쪽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 안 웃고 버리고 가기만 했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엄마는 아기 때부터 보살피고 키워준 우리 엄마 딱 한 분뿐이에요. 나한테 당신 같은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그쪽보다 나는 내가 결혼할 여자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부탁에 신우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표정이더군요. 아들 말에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희청거리더니 그대로 상견내장을 떠났습니다. 상견내는 그렇게 정신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해심만은 사돈 덕분에 아들 결혼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인연이긴 했는지 어떻게 저와 신우가 싸우던 모습을 사돈이 딱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됐죠. 만약 사돈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결혼할 수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아들 파혼당하고 혼자 쓸쓸히 늙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뒤로 신우가 또 나타난 건 아닐까 궁금하시죠? 저도 놀랐는데 신우는 그 뒤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결혼 전에 편지 한 장을 보냈더군요. 아들 결혼에 보태라고 백만 원짜리 수피 한 장을 넣어서요. 그 편지에는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써있더군요. 본인이 죽더라도 우리 앞엔 나타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던 게 신우에겐 적자한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신우의 업보이니 현생에서 그 업보 다 털고 다음 생엔 새해 인생 살기를 바랄 수밖에요. 친모 때문에 큰 풍파를 겪은 우리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부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이 같이 산책하면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덕분에 지금 자신이 있다고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인 게 대견하고 참 자랑스러워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 키워보니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 싶습니다. 그건 우리 모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딱 지금처럼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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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